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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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일 잇머리 성을 끓여도 검은신의 독독자가 건강결물리며 번쟁이 서울병만 부럽지 않더라 나는 나로 이해되도 김포의 훈장 나하니 가짐이 없어도 소긋났자 나를 철다니 하늘을 요한 천장은 명실 보다 깨울 때에도 불을 끄여도 하고 나를 검정하고 돌압으로 살아가는 천압동 회장 나하니 천장은 명실 보다 깨울 때 천장에 깨울 때 만족하니 천장에 깨울 때 엄마는 부자야만 부러지 않을 거라 나는 나는 기대되고 김포에 혼자 울라하니 가슴이 없어서 소중한 차 하얀 잔다니 하얀 편도 천장은 명심보감 깨운 그대도 부모님께 혀가와도 하얀 범경맞고 전압으로 살아가는 천압도 훈장하리 김포에 훈장하리 내느낌 감사합니다 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아우 그 대신